미니언니 지금 시작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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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이거 보여줘 어? 안녕 안녕 오늘 저희가 같이 팬미팅 깨물고 싶은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같이 라이브 방송 켜봤습니다. 오늘 저희 팬미팅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시청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팬미팅 끝나고 그 다음에 서빈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다가오지 마요 얼굴에 매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라이브 방송은 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팬미팅 오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저희 풍덕빌라 나오는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물고 싶은 분도 계속 우리 같이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사랑해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좋아합니다. 미안하다. 구독자 Kollege 전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오빠가 일본에 왔으면 좋겠는데 형 일본에 갔으면 좋겠데요 일본에 가실 생각 있나요? 일본에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기회가 있으면 또 가야죠 형 일본어 잘하세요? 아 일본어는 그냥 아니야 못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일본 팬분들한테 형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게 여러분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빈 그리고 팬미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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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일본어 한국어가 많이 부족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일본어 할 때 저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나 부럽죠? 부럽죠? 저 옆에서 바로 듣고 있는데 한국말 한국말 왜 먹을 수 있잖아 나 성인인데 저희 와인 한 병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팬미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빈이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또 좋은 얘기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아 지금 촬영 중 아니고요 지금 놀고 있어요 저희끼리 네 같이 놀래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우리 우리 사랑해요 캄보디아 팬 안녕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 뭐지? 우리 라이브 그 방송이 뜨나? 그 오늘 공연한 거 뜰 거예요 뜨나? 어디 저장되죠? 어디에 나오죠 다시? 리플레이 아니 헬로 라이브 헬로 라이브 헬로 라이브에 저희 오늘 공연했던 거 나오니까 많이 봐주세요 저희 재밌어요 저희 좀 핫해요 오늘 핫했잖아요 형 맞아요 저희 솔직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 좀 핫해요 좀 좀 살짝 뜨겁거든요 저희가 그 뭐야 오늘 공연하면서 저희가 진짜 친한데 좀 너무 오랜만에 무대를 서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MC님도 계시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꼭꼭 다시 그렇게 무조건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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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지요 엄청 핑크색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들 근데 안 자고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아 되게 해외 팬분들이 많으시다 오늘 저희 영상 그 1대1 콜 미팅 하는데도 해외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칠면조? 갑자기 영어권에서 이렇게 오실 줄 몰랐는데 당신은 데이트하고 있습니까? 데이트죠 이것도 뭐 데이트 맞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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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서빈 나도 사랑해 사랑합니다 지구 끝까지 사랑해 지구 끝까지 사랑해 오빠들 때문에 안 자고 있어요 곤란해요 자야지 네? 저희가 오빠 맞죠? 어 저희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잠깐 들어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렇죠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뭐지? 네 둘이 둘이 셋 넌 넌 넌 내가 형 가린다, 그림자로. 더 좋은데? 좋아요. 또 오늘 너무 즐거웠고. 맞아요.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네요. 우리 또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또 풍덕빌라도 잘 여러분이 사랑해주시고 하면 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하면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해야겠다. 아무튼 오늘 저희 깨물고 싶은 팬미팅 지용이 형이랑 저랑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밤 보내주시고 지용이 형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깨물고 싶은 많이 사랑해주시고 풍덕빌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할게요.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형이 마무리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랑 이제 서빈이랑 같이 하는 팬미팅도 이제 처음이고 인사해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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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제 끝나요? 계속 인사하면 되고요. 안녕. 더 해줄 거지? 네. 안녕.